아이고, 어르신. 힘드실 텐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 최진태 찾아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진태?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추우실까 봐 제가 미리 연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다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최 변호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시기. 괜찮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빌어먹을 것들, 때만 되면 와서들 이런 지랄이야 지랄들이. 에이, 내가 다 안다. 선거에 나가려고 이러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냐? 아이고, 빈곱한 것들 그냥.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끝까지 모셨어야 하는데. 자, 두시고 엎으세요. 제가 업어서 가시는 곳까지 모셨다 드리겠습니다. 업으세요. 업으세요. 노예원 푸시고요. 택시 타고 가세요. 양비서 어린이. 양비서. 네. 얼른 업어서 모셔 드리고 택시까지 태워주세요. 네네네. 자. 예. 업이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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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네. 아휴, 우리 최변.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큰 제목입니다. 그럼요. 변호사 아무나 하나요. 머리가 좋아요. 넌 뭐하고 서 있니. 노인에 돈 달라는 거 뻔한데. 얼른 몇 분 주워줘서 조용하게 보냈어야지. 네. 자,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사진, 사진. 이리 와. 아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런 거 좀 묻혀야 되겠다. 아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에요. 최 대표님 지적이 정확해요. 훨씬 더 드라마틱한데요. 우리 다 같이 묻힙시다. 맞아. 지난번 탐광에서 모 의원님이 그 사진이 아주 리얼하고 좋더라고. 그래 봤는지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아휴, 야.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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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좋다, 좋다. 어? 엄마, 아휴. 자.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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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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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direction. 이 시골는 라고 할수 были 지적이 아니라 의미에서 이예기 이 convers을 잘 이 Québec. 아멘